코로나19와 비대면 확산으로 동네 소비가 늘면서 주거지 상권이 약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0년 동네 상권은 코로나19 국면에서도 일시적이나마 창업이 늘고 폐업은 줄었다. 재택근무 확산과 영업시간 제한으로 오피스 상권이 계속 불황을 면치못한 것과 대조작이다. 28일 매일 경제신문과 신한카드 빅데이터 연구소가 분석한 결과 전체 창업자 중 주거 밀집지역 창업 비중은 2019년 26.5%에서 2020년 29.5%까지 늘었다. 2020년 창업한 자영업자 10명 중 3명은 동네 장사를 노린 주거지역의 가게를 열었다는 의미다. 2019년 29%를 차지했던 동네 상권 폐업률도 2020년에는 23.8%로 뚝 떨어졌다. 신한카드 빅데이터 연구소는 2020년은 폐업한 자영업 가맹점이 53만 6천 곳에 달할 정도로 경기가 어려웠는데 주거지 상권에서는 더 많이 창업하고 덜 폐업하는 경향을 보였다면서 이는 소비자들이 코로나19로 외출을 자제하고 집 근처에서 돈을 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두부 창업은 주거지 창업과 맞물려 지속적인 성장이 예고되고 있다. 두부의 주 고객은 주택가 거주하는 고객들이기 때문에 창업비용 부담되는 상업지역 사무실 지역보다는 월세 보증금 등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수익률 향상에 도움이 된다. 두부는 두부기계 콩 간수의 조합으로 만들지만 특히 두부기계는 관리가 중요하다. 두만산은 두부기계 제작을 해온 이력으로 가맹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맹점의 기계 관리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곧 백호점 돌파가 임박한 두만산은 목포삼와 서울상계의 정부평촌 등이 오픈 예정이다. 일금융권 신안은 행에서 최대 5천만원 대출도 가능하며 추가로 자세한 내용 확인 및 가맹문의 본사 방문 상담 신청 등은 브랜드 홈페이지 www.dobuda.com 또는 대표전화 070-7708-2001-3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